보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기조에 맞춰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에는 족쇄에 가까운 제약 조건이 따라붙는 만큼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중국이 힘주는 레거시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지난해 29%를 기록했는데 오는 2027년 3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28나노미터 이하의 양산형 반도체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쓰이는 반도체보다 적가합니다. 다만 가전부터 자동차, 항공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여 전체 반도체 시장 물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2015년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10년간 1조 위안, 187조 원을 들여 반도체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반도체 장비 구매액은 366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34.4%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29% 증가했는데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중국에선 31곳의 레거시 반도체 공장이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를 60%를 수입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이 잘 못 만들던 중저가의 메모리 시장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이 중저가 메모리 시장을 자체적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중국 내 생산 라인을 늘릴 경우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내 기업들의 중국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가 반도체 양산 대신 첨단 반도체 맞춤형 생산으로 사업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